뇌혈관 질환 기술이 발달하면서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뇌혈관 조형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철사와 같은 것을 다리 혈관 안에 넣어서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 쪽에 있는 혈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형제를 뿌려서 마치 물감과 같은데요. 혈관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를 하는지 또 혈관의 모양은 어떤지 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검사를 위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환자들이 이러한 검사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분들이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그 좁아져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동맥 질환인데요.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스탠트 삽입술을 고려하거나 또는 경동맥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뇌혈관 조형술을 통해 가지고 혈관이 몇 퍼센트가 좁아져 있는지 또 좁아진 길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고 얼마나 큰 스탠트를 얼마나 긴 스탠트를 넣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하면 그 좁아져 있는 원인을 찾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경동맥 질환이 있다고 하면 동맥 경화가 생겨서 혈관에 때가 껴서 좁아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가 있다거나 울퉁불퉁하게 좁아지는 혈관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은 우리나라에는 혈관이 점점점점 양쪽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원인을 진단하는 데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찾는 데도 뇌혈관 조형술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 뇌는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혈관들이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 왼쪽에서 올라간 혈류가 반대쪽까지 혈류를 공급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겨순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겨순환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지 그냥 놔둬도 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 조형술은 겨순환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